여러분 여기가 어디죠? 바로 원마운트입니다 여기는 고양시 일산 원마운트 옥상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뭐하는 거예요? 오늘 뭐하나요? 스노우파크에서 달려라 방탄 동계올림픽을 해볼까 합니다 동계올림픽이요? 달려라! 파이팅! 고고고! 어디로 갔죠? 거짓말은? 2.5cm 광장 2.5cm 2.5cm 3.5cm 2.5cm 3.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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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cm 2.5cm 3.5cm 4.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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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cm 4.5cm 5.5cm 3.5cm 3.5cm 4.5cm 5.5cm 4.5cm 4.5cm 자, 슈가 탈락! 다시 연락하면 돼요? 무섭다, 근데 나 이거. 내가 좀 무서운 거 같아. 아, 진짜 왜 이래? 아, 진짜 귀여운 거다. 아, 진짜 귀여운 거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너무 아쉬운 거 같아. 아이고, 이리 와라. 너무 아쉽다, 어떡해. 야, 어쩔 수 없이 떠났다. 이거 어떻게 뽑아온지 모르겠어. 이거 어떻게 뽑아온 거지, 나? 형, 이거 뭐지? 나, 나 이것만 뽑아왔어. 내가 가위바위보 해야되는 거니까, 이거? 뭐야, 뭐? 야, 슈가 죽네요. 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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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거 빨리 내려와야 해. 아, 내거 왜 이렇게 느려? 야, 여기 왜 막... 야, 이거 멈춰! 야, 이게 뭐야! 진영 완전 못하는데. 야, 이게... 뭐야! 진영 뭐야? 진영 뭐예요? 여러분, 진영 좀 보세요. 진짜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런 사람이 중결승 진출자라니. 진출자라니. 이 하나의 깃발은... 지금 사이가 왔습니까? 김태현 리포터. 네, 이 하나의 깃발은... 이 저의 두 명의 운명이 달렸습니다. 과연 누굴까요? 인터뷰를 한번 보고 해보겠습니다. 정국 씨! 아, 약간 좀 대답이 없네요. 장비가 열악하네. 지민 씨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민 씨. 지민 씨! 지민 씨! 한 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채영 씨! 네. 제가 이길까요, 질까요? 저는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이팅! 정국 씨! 넌 질 거야! 아, 제가 이때 여기까지 올라온 이유는 그냥 썰레나 타는 게 너무 재밌어서 아, 언제 이렇게 또 제가 이렇게 재미난 썰레나 타보겠습니다. 아, 그래도 최선을 열심히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아, 여기에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는 다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내가 뭐가 됩니까? 응원해,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 싫다, 고! 오, 몰라. 몰라, 몰라, 몰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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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아! 아, 안 돼! 야! 야! 기장의. 야! 아, 지금. 저, 저... gaat rép on. 김연 선수,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 저 저만 추웠습니다! 빨리 빨리 엔딩 합시다 빨리 엔딩 합시다 주인씨 졌지만 잘 싸웠다 지금 기회가 왔다 주인이가 은메달이 다 아름다웠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빨리 오세요 금메달 금메달을 써요 그 주인이가 아 정말 대한민국을 비낼 수 있는 자연스러운 썰메달리스트가 돼서 정말 기분이 좋고요 썰메달리스트 은메달! 은메달! 그래도 젖지만 아름다운 우리 은메달 젖지만 잘 싸웠다 형 말대로 그냥 잘 싸운 것 같습니다 머리 색깔이 은메달이네 동메달! 동메달! 공동국 은메달이죠 저요 동동 은메달 오늘 준비가 기분이 아 오늘 정말 기분이 좋고요 오늘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기분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던 걸 계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동메달을 서명식 자 그리고 하나 둘 셋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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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매장 원 마운트 실내 스케이트장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 경기는 컬링 게임이다 컬링 아 컬링 1번 레인 여기 한 바퀴 들고 오죠 자 2번 레인 빨리 들어가세요 네 2번 레인 3번 레인 3번 레인 3번 레인 3번 레인 자 4번 누군가요 4번 찌미 560도 한번 돌아주시죠 970도 여러분 저거 쉬워요 쉬워요 5번 5구일까 5구일까 넌 가급적 돌지 말기 바래 그럼 이거 쇼트트랙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순절 야 바지 봐 커선냈어 야 이러면 정국이야 이러면 나보다 보여줘 플러그 한번 보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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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플 악셀 가나요? 아 보여주겠지 보여주겠지 트리플 악셀 이제 보여줄 거야 이제 트리플 악셀 하려고 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자 1번 지금 나와라 네? 소비다 오늘 딱 느낌이 딱 태국기 아닙니까? 지금 태국기입니다 이거 딱 영원의 바튼을 빨리 앉으세요 자 앉으라고요? 네 자 갑시다 이게 이게 몸무게가 무거우면 좋을 것인지 가벼우면 좋을 것인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너무 멀리 보내도 안 되고 그렇지 저 빨간 저만의 정확하게 들어가야 돼요 가자 갑시다 간다 간다 아 너무 세요 와우와우와우와우와 안 가 일자로 자 조사하세요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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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안 간다니까 이게 뭐하러 적어줘 제 뭐 굳이 굳이 체크해야 됩니까? 저는 근접하지도 않는데요 그래도 모르죠 혹시 여기서 이러고 있는 애가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네 아무도 모르죠 자 다음 패스요 김석신 씨 여기 앉으세요 저요? 하하하 중간에 타는 사람은? 중간에 타는 사람은? 중간에 타는 사람은? 아 그냥 이기지 않네 오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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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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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멈추세요 야 야 너의 방향 가봐 제일 좋았어 야 나보다 멀리 간 것 같아 이거 봐 내가 너 가까워 주강에서 근접해 나 처음에 5월 했어 저거 딱히 여기 놓으면 됩니까? 아 위에 혼자 놓으면 돼 아 아이씨 아 여기 좀 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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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준비됐어? 응 준비됐어 갑니다 아 잡아! 아 잡아! 야야야! 야 잘이общ 야 여태 제일 근접하네 김희인 제일 가까운거야 이거는? 추가형을 선택하겠습니다 오야! 잘 뿌리지지? 내가 방향을 딱 지정하면서 갈게 갈게요 형님 하나, 둘, 셋 좋다 역전 1등이야 야, 이거 얘가 너무 앞으로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솔직히 들어와야 된다 맞아x2 나 이런 거 이런 거 같아 1등이야 지금 랩봉 오예~~ 이게 1.2 뭐야? 내 차인가? 자 이제 정국이가 나온 건가? 저 B 형? 어 B. 아 안 탄 사람 누구야? 안 탄 사람? 나 안 탄 사람. 나 태우겠어? 나 약간 뭐 하기면 좋을 텐데? 야 근데 모르는 거다. 뭐하네. 랩모 안 태워야겠다. 야 어디가? 야 이.. 그럼 지금 랩모에 제일 가까운 거야? 그래도 중요한 건 진영보다 가깝다는 거. 야 진영 이겼다. 야 그래도 한 명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아 저 마무리 있잖아요. 난 민다. 지민. 야 가자. 난 지민 느낌 믿어. 야 약간.. 지민 가벼워가지고 어 가벼워하셨구나. 살살 밀어라. 짝점 나갈 수 있다. 룸미야 룸미야? 자 갑시다. 자 룸메이트입니다 저희. 지금처럼 오른쪽으로 갈 것 같은데.. 야 쎄기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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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당신들 발버닥에 이 하핀 안 붙였습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금메달 재유 은메달 래몬 동메달 지빈인가요? 지빈 우리는 뭐 젖지만 잘 썼다 아니 이거 이고 매달만 정하면 끝인 건가요, 보상같은 건가요? 아 그거 있어요. 소감이 있습니다. 금메달 타는 소감 어떻게 해주시죠? 아 금메달 저는 뭐 마땅히 탔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충할 그런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 영광을 우리 아비에게 바치겠습니다. 와 배우가 틀어주세요. 동해물관 동메달 역시 동메달 진정한 메달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행복하네요. 자 그럼 다음 동메달 동메달 이 모든 영광은 친구가 도와줬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동메달 사명씩 가능할까요? 동메달 사명씩 동메달 알려드라 방탄 세 번째 게임 뭔가요? 뭔가요? 동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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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픈합시다. 하나 둘 셋 동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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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서 하는 건가요? 뒤에서 이런 거 되는 거 아니야? 2번 썰메 2번 귀여워 2번 귀엽다 2번 좋네 2번 약간 지민이 만하네 3번 끝났어 3번 죽었다 야야 3번이 최강이다 3번이 나미 나미 3번 썰메 야 정국이한테 이걸 두다며 정국아 장 보러 가야지 너무 반칙 아니니까 끝났다 여기 한 명 태우고 달려도 동거가 이거 3번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핑구 핑구 3번 썰메 핑구 핑구 어 뒤에 불도 들어와 야 불 들어와 최첨단이야 야 5번 썰메 야 나 내 옆에 오지 마라 진짜 아 진짜 뭐냐 야 5스키 타는 겁니까? 이거 아이템 야 어떻게 타는 거야? 야 너 프로템 장착인데? 6번 썰메 발목 발목에서 잘라버리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되게 이쁘게 생겼다 아 그렇게 타는 거구나 그렇게 타는 거야? 7번이 제일 간단하게 생겼네 야 이게 제일 심플해 야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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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7번이네 이게 필요한 게 이거야 아니야 나아져오네 이거 punkt 싸워보자 OK 렛츠고 GOT 꺼 해! 하나, 둘, 셋 둘, 셋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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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거 할 줄 아냐? 안 치기지. 야, 너희들 길막이 뭔지 보여주겠어. 와, 이거 사는다, 이거. 와, 와! 꼴찌를 할 수 없어 꼴찌를 할 수 없어 난장판이 형 우리 룰을 좀 바꿉시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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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발만 안되면 되잖아 2발만 아 이거 놀랬어 봐 야 이 몽둥이를 2발만 안됬네 뭐야 나 손으로 가고 싶다 머리를 써야죠 야 금메달 최이형이다 야 승자도 최이형이었어 야 빨리 빨리 진짜 야 야 진짜 와 야 야 김병성야 야 야 금메달 반짝이야 야 이겼다! 이겼다! 야 정국이 봐봐 정국이 야 정국이 뭐하냐?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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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짱 빨라 야 저 좀 빨라 야 저 좀 빨라 야 거기 아니야? 선이랑 발을 바꿨어 자 이렇게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동메달 의외의 의무인데요 동메달 진 그 마나가? 어떻게 하나 하는 거야? 축하드립니다 야 세롬이 대박이다 이거 메달 쌓는 걸 생각하는데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야 진짜 프로 예능입니다 자 수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성공! 감사합니다 야 의외의 인물이 금메달이네요 야 동메달도 세레머니 했는데 아니 금메달 아니 금메달이니까 이번에는 마지막이니까 금메달이 서명시 합시다 금메달입니다 금메달입니다 정말 의외의 인물이죠 근데 지금 표정이 되게 이렇게 기대하고 있네요 아 귀여워 동메달 아닌 거 아니야? 귀엽습니다 귀엽습니다 아 허비 아니면 진짜 좋겠다 나도 그리고 원샷 카메라 보고 서명시 하고 다 끝냅시다 자 금메달 제이형 야 야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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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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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눈방 한 번 해주시죠 아 여러분 누워서 누워서 네 소강 자 누워서 정의 보면서 3회씩 메달을 파격해주세요 성형님 아 저 꼭 1억이에요? 그럼 여러분 금메달을 따도 네 매주 계속됩니다 다 달려라 빡타 매주 아니라고 야 그냥 해요 어이든 아이든 그게 그거지 뭐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 안녕 everybody